어떻게 해야되지?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제 근황 자존심이 상하는군요 TV 안보세요? 제 근황 2년 전에 제가 나일론 찍었을 때는 10키로를 빼가지고 거의 비틀어져가면서 찍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때보다 즐거운 느낌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뽑아주는 라디오스타 서로서로 윙윙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가 아직 많이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일론 잘같那재 Calvin 를 call me 진정 ! 속상ہ 20 100 20 20 20 20 21 21 21 22 23 22 25 23 22 25 22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